레슨 1. 재미있는 낚시 어드벤처 함께 낚시하는 것은 매우 재미있습니다. 저는 항상 낚시 여행을 즐깁니다. 안나. 동의해요. 존물 위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뭔가 터마롭고 신나는 일이 있어요. 자연과 소통하고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물론이죠. 다양한 낚시 기술과 이 바다에 서식하는 물고기의 종류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물고기에 대해 말하자면 지난 여행에서 잡은 가장 큰 물고기를 기억하십니까? 낚아채는 게 꽤 어려웠어요. 네.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어요. 좋은 싸움을 펼쳤지만 우리는 그럭저럭 그걸 선상에 올릴 수 있었죠.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건 정말 놀라웠어요. 낚시를 정말 스릴 넘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순간들입니다. 무엇을 잡게 될지 어떤 난관에 부딪히게 될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사실이야. 상함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들고 더 많은 것을 위해 다시 돌아오게 만들죠. 다음 낚시 모험이 너무 기대되네요. 저도 아니에요. 근처에 큰 배수로 유명한 새로운 낚시터가 생겼다고 들었어요. 그곳에서 우리의 운을 시험해 보는 것도 신날 것 같아요. 나를 믿어줘. 새로운 낚시터를 탐험하는 것은 발견의 요소를 더해주고 전체 경험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기쁨을 잊지 말자. 낚시를 통해 우리는 유대감을 형성하고 오래 남을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전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유한 경험과 들려주어야 할 이야기에 관한 것이죠. 가장 기억에 남는 기억 중 하나는 아간 낚시를 갔을 때 잔잔한 물에 반사되는 별을 보았을 때입니다. 정말 마법 같았어요. 그날 밤이 기억나요. 정말 평화롭고 고요했어요. 자연은 우리를 경애감과 경이로움으로 채우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런 순간들은 대자연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움과 파문함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낚시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자연과 소통하고 경이로움을 감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어요. 조는 좋게도 이런 기회를 통해 자연의 품에 흠뻑 빠져들 수 있습니다. 약속하자, 애나 계속해서 다양한 낚시터를 탐험하고 더 멋진 추억을 만들어 봅시다. 난 전부 찬성이야. 존자연의 아름다움과 낚시의 스릴을 즐길 수 있는 더 많은 재미로 가득한 낚시 모험을 소개합니다. 건배해요. 안나다음번 낚시 여행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경험이 기대됩니다. 수업 2. 새로운 장소 탐험 다운타운에 새로운 시장이 생겼다고 들었어요. 독특하고 흥미로운 물건들이 있을 거라고 하던데요. 내일 확인해 볼까요? 좋은 생각인 것 같네요. 저는 새로운 곳을 탐험하고 숨겨진 보석을 발견하는 걸 좋아해요. 완벽해. 내일 거기 가서 뭐가 있는지 보자고. 뭔가 특별한 걸 찾고 싶어요. 저도요. 예상치 못한 세상의 하나뿐인 무언가를 우연히 발견하는 건 언제나 신나는 일이에요. 저도 동의합니다. 미지의 세계에서의 스릴은 전체 경험에 놀라움을 더합니다. 확실히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이죠.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 시야가 넓어지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야. 또한 현지 기업과 장인을 지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 이러한 시장을 탐색함으로써 우리는 커뮤니티에 기여하고 그들이 번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었어요. 관련된 모두가 인인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럼 계획을 세워볼까요? 내일 몇 시에 만나서 시장에 가야 할까요? 아침 10시쯤에 만나는 건 어때? 그러면 탐색할 시간이 충분할 거예요. 좋은 것 같네요 달력에 표시해 두겠습니다. 정말 기대돼요. 저도 그래요. 새롭고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면 언제나 기분이 상쾌해요. 물론이죠. 어쩌면 우리가 소중히 간직할 수 있는 정말 특별한 것을 찾을 수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이것이 바로 이 모험의 아름다움입니다. 무엇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인생을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고 추억을 만드세요. 제가 더 잘 말할 수는 없었어요. 내일을 기억에 남는 날로 만들어 봅시다. 올인 할게요. 내일. 우리는 발견과 기쁨의 여정을 떠납니다. 정말 기다릴 수 없어요. 정말 한상적일 거예요. 내일 봐요. 그럼 봐요. 기억에 남을 탐험의 날을 준비하세요. 레슨 3 타임캡슐 타운 저는 최근에 산 위에 있는 이 작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마치 타임캡슐에 들어선 것 같았어요. 바로 그거예요. 집들은 매력적으로 고풍스러웠고 삶의 속도는 도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매력적으로 들리네요. 한지인들은 예부에서 온 방문객들에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따뜻하고 친절했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멋지네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전통 요리를 맛보고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독특한 요리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추천하고 싶은 멋진 요리가 있나요? 집에서 만든 빵은 정말 별로였어요. 소박한 맛과 식감이 잊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향과 맛은 이미 상상하고 있어요. 언젠가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그래야 해요. 여행할 가치가 있어요. 여행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타임캡슐 같은 느낌이 드는 곳을 가본 적이 있나요? 한 번은 고대의 풍습과 전통이 여전히 지켜지고 있는 옛단 마을에 간 적이 있습니다. 믿을 수 없을 것 같네요. 어떤 풍습을 관찰하셨나요? 마을 사람들이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고 춤을 추는 활기찬 축제가 알렸습니다. 정말 환상적이에요. 저는 문화축제를 즐기는 편이에요. 보는 이에 향연이자 유산을 기념하는 행사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러한 축하 행사에 참여하면 현지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잠시라도 다른 시대로 옮겨가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흔히 당연하게 여기는 풍부한 약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인적이 드문 곳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곳에는 숨겨진 보물과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이보다 더 잘 말할 수는 없었어요. 이런 장소들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우리의 뿌리와 안갈될 수 있게 해줍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는 세상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지만 전통을 보존하는 것에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물론이죠. 이것이 바로 각 장소를 특발하게 만들고 우리의 글로벌 의산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이유입니다. 잘 말했어. 계속해서 이 타임캡슐 마을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이 제공하는 경험을 소중히 간직해 봅시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낙사의 한 페이지를 가로지르는 더 많은 모험과 여정을 소개합니다. 대중교통을 더 자주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을 수 있는 옵션인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네요. 대중교통은 편리하고 비용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또한 교통 혼잡과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었어요. 개인과 환경 모두에 도움이 되는 지속 가능한 선택입니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셨나요? 저 같은 초보자를 위한 팁이 있나요? 네. 낮난 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제 조언은 미리 경로를 계획하고 일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준비하고 타이밍을 알면 많은 시간과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실시간 업데이트를 위해 휴대폰에 대중교통 앱을 설치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꼭 하나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경로 탐색이 훨씬 쉬워질 거예요. 또 다른 팁은 원활한 여행과 잠재적인 비용 절감을 위해 교통카드나 패스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도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인 것 같네요. 확실히 그래요. 또한 일부 도시에서는 단골 사용자에게 할인된 요금을 제공합니다.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선택하도록 장려하는데 큰 인센티브입니다. 물론이죠.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출퇴근증의 경치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야. 이 도시와 사람들을 다른 방식으로 관찰할 수 있는 기회죠. 대중교통은 또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흥미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동료 여행자들과 교류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예요. 바로 그거야. 대중교통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함께 버스나 기차를 타볼까요? 난 그럴 각오가 대하루를 정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시를 둘러볼까요? 계획처럼 들리네요. 모험이 될 거예요. 우리 집 뒷마당의 새로운 구석구석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정말 기대돼요. 이 여정을 시작하고 다른 관점에서 도시를 경험해 봅시다. 동의함. 대중교통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업 5. 직업 안정의 문제 공감할 수 있어요. 특히 불확실한 시기에 걱정이 되는 건 당연하죠. 바로 그거야.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채택할 수 있는 전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가지 접근 방식은 지속적으로 기술을 업데이트하고 해당 분야에서 관련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말이 되네요. 적응력이 뛰어나고 새로운 것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전문성 개발을 위한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투자하고 지식을 넓히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만은 강력한 전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인맥은 문을 열고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킹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고 경력 문제를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주에게 우리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지 말자. 참되다. 지속적으로 양질의 작업을 제공하고 우리의 기술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신뢰와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업계 동향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고 취업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변화하는 환경을 인식하면 적응하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백업 계획을 세우거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탐색하면 추가 보안 계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기술과 수입원을 다양화하면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의지하고 도전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반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긍정적인 태도와 회복력은 불확실성을 자신 있게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고용 안정성이 우려될 수 있지만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치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야.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함으로써 우리는 성공을 위한 입지를 다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직업적 여정을 항상 시키는 조치를 취해봅시다. 동의함. 도전을 받아들이고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경력을 쌓는 것이 목표입니다. 레슨 6. 몰 매직 보통은 쇼핑몰에 가는 걸 좋아해요.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이 너무 많아요. 동의해요. 쇼핑몰은 쇼핑, 엔터테인먼트, 식사를 위한 언스톱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확실히, 특히 특정 품목을 찾을 때 모든 것을 한 곳에 모아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다양한 매장을 둘러보고 새로운 브랜드를 발견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보물찾기 같아요. 어떤 것이 눈에 들어오는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쇼핑몰에는 패션, 전자제품, 가정용품 등 다양한 옵산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사실이야. 옷이나 가제트를 살 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다는 게 정말 좋아요. 또한 쇼핑몰에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한 지붕 아래에 여러 브랜드가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비교 쇼핑을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주차, 화장실, 푸드코트와 같은 편의 시설의 편리함도 잊지 마세요. 물론이죠. 친구들을 만나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에도 좋은 곳이에요. 저도 동의합니다. 쇼핑몰에는 종종 영화관, 아케이드 또는 아이들을 위한 실내 놀이터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옵션이 있습니다. 재미와 쇼핑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안박한 패키지입니다. 누구나 좋아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몰은 하루를 보내기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긴장을 풀고 싶을 때 말이죠.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둘러보고, 쇼핑하고, 식사나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쇼핑몰에서 특별한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더욱 신나는 경험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방문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진행 중인 판매 또는 활동을 항상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이죠. 그럼 우리 함께 쇼핑몰 여행 계획을 짜서 하루를 보내볼까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날짜를 정해서 쇼핑을 하면서 테라피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계획처럼 들리네요. 쇼핑몰에서 모험을 떠날 준비를 하고 이곳이 선사하는 마법을 만끽해 보세요. 정말 기다릴 수 없어요. 쇼핑하고, 웃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추억으로 가득한 하루가 될 거예요. 쇼핑몰과 쇼핑몰이 제공하는 모든 경험을 소개합니다. 기억에 남는 하루로 만들어 봅시다. 제 7강 사진 배치 딜레마 사진이 많은데 어떻게 배치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무작위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특정 패턴을 따라야 할까요? 만들고 싶은 모양과 느낌에 따라 다릅니다. 두 접근 방식 모두 장점이 있습니다. 무작위로 배열하면 좀 더 캐주얼하고 다양한 분위기를 낼 수 있겠죠? 맞아요. 즉흥적인 느낌을 주고 다양한 기억을 보여줄 수 있죠. 특별한 순서 없이 서로 다른 순간의 본질을 포착한다는 아이디어가 마음에 듭니다. 각 사진에 대해 해상하고 대화를 의도하는 재미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패턴이 있는 배열은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디스플레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패턴은 구조를 추가하고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구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진을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면 이야기를 전달하거나 주제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특정 이벤트, 색상 또는 주제를 기반으로 사진을 크레이팅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 들리네요. 편곡에 신중하고 사려 깊은 느낌을 줄 수 있을 거예요. 특정 사진을 강조하고 시각적인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접근 방식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작위성과 패턴 모두에서 매력을 느껴요.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패턴이 있는 레이아웃 내에 무작위로 배열된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네요. 시각적인 흥미를 더하고 독특한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발성과 구조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맘에 들어요. 질서를 유지하면서 제 창의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진을 적나라하는 데에는 옳고, 글은 방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개인의 취향에 발려 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제 마음에 와 닿고 제 스타일을 반영하는 것을 골라야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당신의 직감을 믿고 그 과정을 즐기세요.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사진 정리를 시작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천만에요. 창의적인 여정을 즐기세요. 분명 여러분의 어레인지가 놀라울 거예요.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담은 포토 디스플레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렌트비 결제에 대한 자동 결제 설정을 시도해 보셨나요? 네, 있어요. 번거로움 없이 월세를 제때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그거 멋지네요. 정확히 어떻게 작동할까요? 간단합니다. 저희는 저희 은행이 매달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자동으로 이체하도록 승인합니다. 그럼 마감일을 기억하거나 수표를 쓰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을까요? 바로 그거야. 결제는 지정된 날짜에 당사 계좌에서 차감되므로 모든 금액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연체류나 연체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는 잠재적인 벌금을 피하고 집주인과 좋은 관계를 의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동 결제 시 고려해야 할 위험이나 단점이 있나요? 말이 되네요. 초과인출 수수료나 결제 실패는 원치 않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은행 거래 내역서를 검토하여 결제가 올바르게 처리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상황을 계속 주시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겠습니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임대료 또는 지불 조건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자동 결제를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제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자동 결제는 편리함과 마음의 평화를 제공하지만 경계를 늦추지 않고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편리함과 사전 예방적 재정 관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거죠. 자동 결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한 경우 은행과 집주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좋은 지적입니다. 결제 수단의 변경 사항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렌탈에 대한 자동 결제를 설정해 볼까요? 물론이죠. 번거롭지 않은 임대료 납부 경험을 위한 현명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설정이 알려되면 매달 편리함을 누리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접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객실 내 금고가 있으면 보안이 한층 강화되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소중한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편리할 것 같아요. 물론이죠. 예출하는 동안 여건, 보석 및 기타 중요한 물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호텔에서는 방에 금고를 제공한다고 들었어요. 그런 편의 시설을 갖춘 호텔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확실히 고려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객실 내 금고는 편리하며 기중품을 손이 닿는 곳에 보관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야. 호텔의 중앙 안전 금고 구역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편리할 것입니다. 또한 탐험을 할 때 소지품의 안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객실 내 금고는 보통 사용하기 쉬운가요? 2. 사용자 친화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금고에 접근할 때 고유한 PIN 코드를 설정합니다. 충분히 간단하게 들리네요. 우리 자신의 보안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건 좋은 일이죠. 물론이죠. 최고 수준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언제든지 PIN 코드를 반경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금고는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보관할 수 있을 만큼 크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한테는 유용할 것 같아요. 훌륭한 기능입니다. 훌륭한 기능입니다. 호텔을 예약하기 전에 금고의 크기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전자제품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으면 편리할 것 같아요. 확실히, 특히 새로운 장소에 머물 때는 기기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고에 문제가 생기면 호텔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항상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다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말이 되네요. 우려사항이나 오작동은 즉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PIN 코드를 기밀로 유지하고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맞아요. PIN 코드는 최고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거야. 이러한 예방 조치를 취함으로써 머무는 동안 기준품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천만에요. 항상 안전을 우선시하고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이죠. 객실 내 금고가 있는 호텔을 찾아 안심하고 여행을 즐기세요. 제 10강 고객과의 관계 구축 신규 고객과 소통하기 위한 팁이 있으신가요? 물론이죠. 고객 만족과 충성도를 위해서는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한 가지 팁은 고객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기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주에 깊게 경청하면 고객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야. 이는 우리가 고객의 이견을 소중히 여기고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특정 기술이 있습니까? 한 가지 기법은 고객과 소통하고 명확한 질문을 하고 고객의 우려사항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적극적인 경청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이 되네요. 그들의 관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또 다른 팁은 진실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사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거래뿐만 아니라 관계 구축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이죠. 고객은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는 비즈니스를 높이 평가합니다. 비언어적 단서는 어때? 이들이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나요? 비언어적 단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눈을 마주치고 얼린 몸짓을 하고 미소를 지으면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흥미롭네요. 비언어적 단서는 따뜻함과 친근함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고객이 상호작용하는 동안 편안함과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고객과 연결한 후 취해야 할 후속 조치가 있습니까? 후속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맞춤형 이메일을 보내거나 간단한 전화를 걸어 만족도를 확인하면 우리가 고객의 경험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려 깊은 제스처입니다. 연결을 유지하고 구매 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이죠. 또한 피드백을 수집하고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연결 구축은 진행 중인 프로세스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관계를 계속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핵심입니다. 리스레터, 업데이트 또는 독점 제한을 보내면 고객의 참여를 의지하고 구글 브랜드를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연결 상태를 유지하고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고객과 소통하고 고객의 의견에 응답하고 브랜드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채널을 활용하여 연결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디지털 환경은 고객과 소통하고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유용한 팁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천에 옮길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천만에요. 양갈 구축은 필수이며 이러한 전략을 구현함으로써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성공적인 연결과 장기적인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레슨 11 홈메이드 스시 어드벤처 직접 만든 스시를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있어요. 재미있고 맛있는 요리 모험이에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물론이죠. 집에서 스시를 만드는 게 항상 궁금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필요한 재료를 모아야 합니다. 스시라이스, 김, 신선한 생선이나 채소, 간장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간단하게 들립니다. 스시라이스는 어떻게 요리하나요? 스시밥을 요리하려면 물이 깨끗해질 때까지 찬물로 헹굽냐. 그런 다음 포장 설명서에 따라 조리하세요. 따라서 쌀을 헹구어 여분의 전분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어. 밥을 지은 후에는 쌀, 식초, 설탕, 소금으로 간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독특한 스시 맛이 납니다. 흥미롭네요. 조미료는 초밥의 독특한 맛을 부여합니다. 네, 밥에 톡 쏘고 약간 달콤한 맛을 더합니다. 이제 필링 준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초밥의 인기 속재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옵선은 무궁무진합니다. 일반적인 속재료로는 연어나 참치 같은 신선한 생선, 오이, 아보카도, 익힌 새우가 있습니다. 맛있을 것 같네요. 초밥을 굴리는 특별한 기술이 있나요? 롤링 스시는 연습이 필요하지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대나무 스시 매트 위에 김 한 장을 넣고 쌀을 얇게 펴고 속을 넣고 단단히 굴립니다. 롤링 기법을 완성하려면 몇 번의 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이죠. 롤링 할 때 타이트함과 부드러움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초밥을 말았으면 어떻게 한 입 크기로 잘라야 할까요?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여 절단 전에 물로 적사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쌀이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고 깨끗하게 슬라이스할 수 있습니다. 영리한 팁입니다. 칼을 자를 때마다 칼을 적시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초밥에 간장과 아사비를 찍어 드세요. 풍미가 한층 더 살아납니다. 저는 간장과 아사비의 조합을 좋아합니다. 초밥의 풍미를 더해줍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제 직접 만든 스시를 즐길 준비가 되었습니다. 과정을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서 초밥을 만들어 볼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천만에요. 분명 즐거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직접 만든 초밥은 맛있고 만족스럽습니다. 빨리 시도해 보고 싶어요. 스시 만들기 모험을 떠나볼까요? 레슨 12. 로드 트립 어드벤처 해질러키 되기 전에 즉흥적으로 자동차 여행을 떠나 다른 도시로 가는 건 어떨까요? 스릴 넘치는 아이디어처럼 들리네요. 새로운 곳을 탐험하는 것은 언제나 모험입니다. 어느 도시로 가야 할까요? 해안도시 브라이튼으로 향하는 건 어떨까요? 활기찬 분위기와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합니다. 브라이튼 사운드가 완벽해요. 항상 방문하고 싶었어요. 여행을 떠나서 하루를 최대한 활용해 봅시다. 출발하기 전에 갈 수 있는 지도나 GPS가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좋은 생각이야. 길에서 길을 잃고 싶지 않아요. GPS가 있으면 순조롭게 갈 수 있어요. 물론이죠. 이제 간식, 물, 카메라와 같은 필수품을 준비해 추억을 담아봅시다. 운전하는 동안 우리를 즐겁게 해줄 좋은 재생 목록을 잊지 마세요. 음악은 로드 트립 경험을 더해줍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음악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행을 더 즐겁게 만듭니다. 이제 안전벨트를 메고 출발해 볼까요? 운전하면서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흥미로운 랜드마크나 경치 좋은 곳을 찾아보세요. 계획처럼 들리네요. 주변을 둘러보고 그림 같은 순간을 포착하면 여행이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브라이튼에 도착하면 현지 요리를 맛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새로운 음식을 맛보는 건 언제나 신나는 일이에요. 물론이죠. 현지의 맛을 맛보면 도시의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을 거예요. 브라이튼에서 선호하는 액티비티나 명소가 있나요? 한상적인 선택인 것 같습니다. 부두의 활기찬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유명한 브라이튼 비치, 브라이튼 비치를 따라 산책도 해봐야 합니다. 자갈과 바닷바람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파도 소리와 얼굴에 스치는 시원한 바닷바람의 느낌은 벌써부터 상상이 갑니다. 상쾌할 거예요. 해질러키 대기 전에 도로로 돌아와 온전을 즐기고 안전하게 집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안전은 항상 최우선입니다. 시간을 추적하여 편안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즉흥적인 로드 트립이 정말 기대됩니다. 모험과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한 하루가 될 거예요. 레슨 13. 비용 효율성 솔루션 시스템을 개선하고 비용 효율성을 목표로 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왔습니다.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맞나? 확실히, 한 가지 가능한 해결책은 현재 수동으로 수행되는 특정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야. 자동화는 장기적으로 인적 오류를 줄이고 시간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사용하여 쉽게 자동화할 수 있는 반복적인 작업을 식발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파악한 후에는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데 적합한 소프트웨어나 도구를 조사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야. 우리의 특정 요구 사항에 맞고 우리 팀이 사용하기 쉬운 소프트웨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동화 솔루션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초기 투자도 고려해야 합니다. 비용 효율성이 핵심입니다. 동의함. 투자 수익률을 평가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절감 효과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특정 기능을 전문 서비스 제공 업체에 아웃소싱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더 비용 효율적인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아웃소싱은 실제로 실행 가능한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간접비를 줄이면서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품질을 보장하고 프로세스에 대한 제어를 유지하려면 아웃소싱의 장단점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물론이죠. 성공적인 아웃소싱 파트너십을 보장하려면 적절한 벤더 선택과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입니다. 고려할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은 공급망 관리를 최적화하여 비용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을 줄이는 것입니다. 공급망을 최적화하면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적시 재고 또는 현지 소신과 같은 옵션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급망을 분석하고 비용 효율성을 위해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구현된 비용 효율성 솔루션의 효과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핵심성과 지표를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개선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팀원들의 피드백을 장려하고 그들의 제안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이죠. 협업과 사전 예방적 접근은 비용 효율성을 위한 추가 기회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솔루션을 구현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능률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전반적인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혁신적인 솔루션을 탐구하고 조직에 도움이 되는 비용 효율적인 시스템을 목표로 삼읍시다. 동의함, 가장 효과적인 비용 효율성 솔루션을 찾고 조직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레슨 14.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다 이곳의 자연 경관은 정말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이 순간을 포착하려면 사진을 찍어야 하지 않을까요? 맞나? 물론이죠. 존, 자연의 아름다움은 정말 경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사진을 찍기에 완벽한 장소를 찾아 봅시다. 저기 저 언덕을 보세요. 구불구불한 녹색 초원과 맑고 푸른 하늘은 멋진 배경이 될 것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초원의 선명한 색상과 하늘의 대비가 시선을 사로잡는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거예요. 언덕 꼭대기에 자리를 잡고 전체 풍경을 광각으로 촬영해 봅시다. 자연의 광대함을 강조할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야. 조나이드 앵글 사든 종종 스케일링과 웅장함을 주는데, 이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기에 완벽합니다. 사진을 찍기 전에 색상이 선명하고 디테일이 선명하도록 카메라 설정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물론이죠. 우리는 사진이 우리가 목각하고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제 좋은 각도를 찾아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해 봅시다. 사진을 찍으면서 미소를 지으며 순간을 즐기는 것도 잊지 말자. 자연스러운 포즈와 진정한 미소는 사진을 더욱 사실적으로 만들고 이 아름다운 환경에서 느끼는 기쁨을 반영합니다. 카메라의 타이머를 맞춰서 둘 다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할게요. 가까이 서서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를 만들어 봅시다. 암박하게 들리네요. 조누리 둘 다 사진에 담긴다면 이 놀라운 자연경관에 대한 멋진 추억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타이머가 설정되었습니다. 준비해 봅시다. 셋, 하나, 웃어. 알았어. 를 클릭합니다. 사진이 정말 멋져요. 존자연의 아름다움이 정말 빛납니다. 이 순간을 포착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을 몇 장 더 찍어 다양성을 더해 봅시다. 좋은 생각이야. 존다양한 관점을 탐구하면 이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다양한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꽃과 식물을 근접 촬영해 봅시다. 이들의 복잡한 디테일은 사진 컬렉션의 깊이를 더해 줄 것입니다. 홀릉한 제안이야. 존, 네크로 사진은 자연의 가장 작은 창조물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탐험을 계속하면서 사진에 포함할 수 있는 폭포나 야생동물과 같은 다른 자연 요소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포함하면 역동성이 생기고 사진 컬렉션이 더욱 다양하고 매력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자연은 사진을 위한 놀라운 캔버스를 제공합니다.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의 경이로움을 포착해 봅시다.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어요. 존자연의 아름다움은 선물입니다. 사진을 통해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그들도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도록 명감을 줄 수 있습니다. 탐험을 계속하고 우리를 둘러싼 자연의 아름다움을 계속 포착해 봅시다. 각 사진에는 독특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이죠. 존, 카메라를 한번 클릭할 때마다 우리는 자연 세계의 경이로움을 기념하는 시각적 이야기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끝없는 모험과 사진을 통해 자연의 마법을 담아보세요. 레슨 15. 칼로리 추적 및 맞춤형 권장 사항 칼로리 섭취량을 추적해 본 결과 몇 가지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맞춤형 추천을 가지고 곧 돌아올게요. 안나 대단하네요. 존, 데이터를 통해 제 식습관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는지 궁금해요. 기대되네요. 좋아요. 안나 칼로리 섭취량에 따른 맞춤 권장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식사에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넣어보세요. 좋은 제안이네요. 존전은 과일과 채소를 좋아하는데, 과일과 채소는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필수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물론이죠. 호만 감을 높이고 고칼로리 간식 대신 건강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번 식료품점 운영 때는 신선한 농산물을 비축해 두겠습니다. 다른 추천할 게 뭐가 있니, 존? 또 다른 권장 사항은 분량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권장 1회 제공량을 확인하고 그 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세요. 불량 조절이 중요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과식하기 쉽습니다. 제 불량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할게요. 현명한 결정이야, 애나 불필요한 칼로리 소비를 피하려면 몸의 배고픔과 포만감 신호에 기를 기울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동의해요. 존때때로 우리는 진정한 배고픔이 아니라 습관이나 감정적인 이유로 식사를 합니다. 이 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식사에 저지방 단백질을 더 많이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포만감을 주고 근육의 성장과 회복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저지방 단백질은 탁월한 선택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위해 식사에 닭고기, 생선, 콩루 같은 음식을 추가할 거예요. 좋은 계획이야, 애나. 마지막으로 설탕이 든 음료의 섭취를 제한하고 대신 물이나 무가당 음료를 선택하세요. 설탕이 든 음료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상쾌하고 칼로리가 없기 때문에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물론이죠. 수분 공급은 전반적인 엘빙에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권장 사항은 여러분의 필요에 맞게 특별히 조정되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안나. 맞춤형 추천에 감사드립니다. 존, 칼로리 섭취량을 기준으로 더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지침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안나. 꼭 기억하세요. 엄격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게 중요하죠. 당신 말이 맞아요. 존, 기념을 잡고 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항한 여정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만 변화해도 장기적인 성공을 꺼두고 전반적인 건강과 릴빙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장 사항을 실천하고 건강이 긍정적으로 반하는 것을 보고 싶은 의욕이 생겼습니다. 고마워요. 존. 천만에요. 안나더 건강한 당신을 향한 여정을 응원하기 위해 여기 있어요. 최선을 다해 함께 발전해 나갑시다. 최선을 다해 함께 발전해 나갑시다. 저번 Wednesday? 자, 고마워요. 최선을 다해 함께 발전해 가다. 아멘